그 롤은 이제 좀 적립됐어요? 아이템 트리 적립됐어? 여러분 이 캠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몰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승부에 집착 안 하는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같은 팀 임페라가 어우 좋은 것들이 너무 많네요 한판 할래? 두어 너 원딜해 나 서포터밖에 못해 아 일단 봅시다 서포터 나 뭐 뭐했더라? 판테오나하고 나 뭐했지? 레오나 판테온 노틸러스 이거밖에 안했나? 아 세트 세트 그래 세트 파이크 파이크 바드 어 브라움 마오카이 렐? 뭐야 얘 뭐야 얘 렐의 공격 속도는 느리지만 적중시 대상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훔치고 훔친 수치에 비례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거 누르면 나와 기술 팔이 왜이렇게 커? 아 이거 타고 있는 거야? 그죠? 늑대 타고 있는 거지 아 늑대가 8인 줄 알았어 어 늑대가 합체 합체가 돼 흉켈처럼 맞지? 아닌가? 맞네 늑대가 흉켈처럼 합체해 호시 5인 줄 알았어 5인 줄 알았어 5인 줄 알았어 아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단 가 신자는 다음에 가지 뭐 만약에 예를들어 노틸러스야 와 얘는 아직도 2티어네 큐섬마 아이템 이거 순으로 사야되요? 솔라리 팬더트 무조건 솔라리 무조건 솔라리에 직구 직구 기사의 명세? 나핸이 뭐해 모르가나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 이거는 아 옛날에 그거구나 옛날에 이거 기능 솔라리가 이랬어 그지? 옛날 솔라리가 직구가 사기라고? 동료를 지정하고 적을 이동불가 상태로 만들고 8초동안 동료의 기본 공격력과 스킬이 노틸 미쳤네 직구네 솔라리 직구네 퍼댐 아니 그 체력 퍼댐 들어가 이건 뭐야 희생 근처에 있으면 아곤 대신 15% 더 맞아 체력이 15%이려면 아곤에게 접근할 때 아곤한테 근처로 가가지고 대신 맞아주기 가능 직박이형 2021년 골드선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응? 뭐?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맞다 룬 룬 룬 똑같애? 짤짤이 요거 그리고 공소 방어 비스킷 맞네 이거 이제 그거 안가지 찡 이거 안가지 각오일 정민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오일이 없네 아예 고대 유물방패 각오일이 고급템이 됐어 신화템 각오? 각오? 각오일이 고급템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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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와 카르마 카이사는 초반에 약합니다 근데 카르마는 초반에 짜증납니다 근데 애쉬는 초반에 강합니다 노틸러스는 한 1렙 1렙대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1렙 1렙대 싸워서 들교환을 해서 빼놓으면 좋다 안되면 힘들다 고유방대 강어보 고유방으로 가겠습니다 고유방 가고 아씨 어색하다 어색해 뭔가 어색해 왜이렇게 빠르지 이거? 마우스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기아르마 아오 좋아요 섹세하죠? 아! 나 이거 잠깐 잠깐 돌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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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리안 온비 이래? 흔들리지 마라 자 침착할게 침착할게 돌아갔어 돌아갔어 라스비안 온비 사엘레사 띠리딩 띠리딩 잘한다 잘한다 둘 다 다 궁 썼죠 아 가 끝까지 가 아 아이씨 아다니 못지켜줬다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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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옛날하고 달라 위치가 지금 막 위로 올려다보고 벌써 싸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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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앗 타누쳤네? 아 나 왜이렇게 못하지? 타누쳤네 앗 이게 뭔가 생각한대로 안돼 또 뭐 사야돼 타누쳤네 아니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 지금 여기다가 상을 하나 더 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좀 이상해 다닐ổ 좀 이상해 던져나 다닐ổ 흔들리지마라 가엔나 키비 핵 휘 도도나 ㄷㄷ 왜이렇게 아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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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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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악마 악마 있지 않았나 아까?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 티머니 다 치워주네 오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흑 헤들짝 놀라가지고 어? 붙여줘야 되나? 럭카이 아이씨 좋은데? 가자 달리야 가자 오오 럭카이 이거 먹고 오 가아이 같이 가자고? 가지 말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 많아 없는데 음 잘했어 가지 근데 얘네들 다 귀환할 타이밍 아니었어? 어? 나 갔는데? 이건 언제 돼? 된다 아 여기 나오지? 맞아 여기 나와 아 나 어차피 마너 없어서 안됐어 아 아 우리팬 왜이렇게 잘해? 넉탄 싸우면 붙을라고? 넉탄 더러운 놈 안싸워야지 녹턴 근처에 있으니까 개사려 억지 아 근데 저런거 물면 죽이는데 사실 온다 온다 흔들리지 마라 이를 근처죠 슬슬슬슬슬 아 뭐야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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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부지런하네 이야 다 터뜨린다 터뜨려 그냥 차돌짬뽕커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욕탕있다 위험하다 욕탕도 있는데 갈까? 3대4? 갈렸는데? 아깝 녹턴 아우씨 오오오오 ayo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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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공포 어휴 내가 먹어버리겠네 먹지마 다 빠졌는데 또 뇌저렀네 이거 없어 와드 없어 사와야돼 나가? 좋아 하자 100개 그리고 다음에 뭐였지? 지크의 융합 어 지크의 융합 와드하나 이거는? 이 자리 좀 높여야될거같아 다 일로 뭐있는데? 이 너프됐어 그지? 다 너프됐죠 아 쏠라리 아 솔라리 아 나 때문에 다 깔려 들어갔다 깔려 들어간다 미쳤다 미쳤다 이래를 막 그냥 묶어놓고 펴내고 그냥 두개 그러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다리우스 있다 바론 쪽에 와드 어 쌓은다 다리우스 있다 다 온다 하지말자 닿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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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쟤네 합류가 왜이렇게 느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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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30초 집에 가? 가면 가고 너 가면 어떻게 해? 아 나 솔라리 아우 자꾸 솔라리 안 쓰지? 상대인 그리스 랩 랩 랩 랩 소리 땡 랩 랩 랩 랩 랩 좀 이상하다 스코어에 비해서 많이 못 부신 것 같애 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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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원 위치를 안보고 들어간다 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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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 어쨌든, 어쨌든 석세스 누가 자랬지? 니달리가 터뜨리고 다니지 않았나? 그지? 명예 한명도 안주는 울팀 똥쟁이 버스련들 인성 대단하죠? 아 이거 킬 많이 먹었네? 한판만 더 하자 자 갑니다 원래 챔피언보고 예측한거요?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할게요 주작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게 거리가 이게 아닌데 배치를 다시 바꾸자니 귀찮아 지금 다 여기로 다 맞춰버렸어 봐봐 모니터를 앞으로 땡기면 캠의 아랫부분이 모니터가 걸려요 그럼 또 캠을 앞으로 하죠 그럼 이걸 앞에다 놓은 이유가 없어 모니터 암을 사도 캠 앞에 이게 걸려 피지컬 올리면 배치 핑계가 들어갔는데 배치 맞아도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지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해도 되지 근데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게 차이가 큰거야 신경이 많이 쓰이지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변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막 잘 안되고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옆에서 공사장 그 막 어? 드릴소리 나도 그냥 책 읽어 이거 서포트 아니야? 왜 탑으로 가지? 잘못봤나? 야 이거 1티어야 아직도? 너프 안돼? 레오나랑 미스포춘 너무 잘 어울리죠 아니야 스킬셋이 사기는 아니야 레오나가 그치? 그냥 날라가서 붓기 기절시키기 우웅하기 이게 뭐 특별할 건 없어 근데 W가 개삭이라 그래 W가 W가 스탭범핑이 말이 안돼 그니까 안 뒤지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는거야 그리고 궁이 짧아 궁도 성능에 비해서 쿨이 너무 짧아요 그니까 W랑 R이 사기야 불판 레오나야 불판 레오나야죠 불판 레오나야죠 아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네 그냥 브랜드 서포트 레오나는 공격 속도인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음? 제가 모르는 뭐 있죠? 있겠죠? 자신만의 오이가 있겠지? 내가 뭐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믿어봅시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듬뿍 담긴 뭐 그게 있겠죠? 챔피언 철학이 있겠지 선입견을 가지고 막 이거 이거는 뭐 그거네 그거용이네 뭐 어째네 좋지 않아 3 스카너가 또 이제 그니까 하나씩 나사가 빠진 걸 하네 정글의 그 보석 박힌 걸 이용을 못하네 3 4 5 고유 방으로 가야죠? 고유 방 얜 언제 여기까지 왔어? 내가 하는건 안되죠. 아 이게 된건가? 아 이게 된건가? 아 이게 된거래 아 파란색보면 떨어지는거 생각나고 빨간색보면 올라가는거 생각나가지고 파란색보면은 우리꺼 같지가 않아 와 뭐야? 1렙다이브가 뭐야? 어떻게 가능해? 이 앞에 사는거 말이래? 레오나 그 오븐에다가 요리하는 소세지 장인이에요. 그래서 소세지 꼽고다니는거요. 정말 셉니다. 레오나. 강력한 녀석이에요. 이 정도면 됐죠? 브레엔드. 와도 그렇게 빨리 박으면 안되는데? 나 1렙다 약해 귀찮게 모여있죠? 하고싶죠? 2랩 줘야겠다 2랩 주자 좋아좋아 나 이거 초식에 왜있어 초식에 안찍었는데 왜있어 야 하면 어떡해 나 스킬이 없는데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이제 물으면 이기지 조금만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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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에 너무 익숙했어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거cią 도 gehört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지 특성 다 이거잖아 아 왜 완벽한 타이밍이지? 그럼 이거 쓰고 그냥 버려야되네? 레오네는? 와드 하나 박을게요 땡겨져 어차피 땡겨져 조바심내지마 어차피 땡겨져 어차피 땡겨져 어땡 어땡 어땡어땡 땡겨먹어 땡겨먹어 어땡 지켜먹어 어우 요새 요새 와덕 우뇌 너무 깊었다 미안 미안 내가 죽였어 흠흠 다 온다 와 피했어 와 플레이가 섹스한거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동네 아닌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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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나가 지랄났네 왜 지지? 한 번에 확! 했는데 왜 안죽어? 브랜드가? 아.. 전멸 썼지 맞아 전멸을 썼어 아 6렙이야? 아 죄송합니다 미안 근데 우리 정글이 잘해 하.. 열받아 아.. 감각 돌아온다 감각 돌아온다 감각 돌아온다 믿으로 갔어 미뽀 음.. 좋은데? 나는 누구? 이쁜.. 오오 습관노 잘하는데? 아.. 저 잡아야되는데 저놈 오 피 안도 안 돼 안 돼 오 갓 오 갓 와우 좀 남았는데 키아나 키아나가 벽궁 있죠 리스포츠는 옆에 있어요 리스포츠는 옆에 있어요 리포 나쁘지 않아 나 때문에 많이 죽은거지 나쁘지 않아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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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길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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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더 죽이지 따라 잡았어 따라 잡았어 이거는 이제 안 써요? 그럼 버리면 돼요? 아 버리면 된다 아곤 당했어 바다 먹자 미퍼가 더 잘팠네? 안가? 아 가지 나 귀한탄인 줄 몰랐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씨 내가 꼬아놨네 스카노우인데? 스카노우 가는 거 믿고 갔어야 됐네 스카노우 얼마나 그거 한지 모르니까 와 여기서 샥 타고 가버려 이거 줘야지 그치 주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거고 희한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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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ㅋㅋ ㅋㅋ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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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갔지? 여기 싸웠어! 내가 싸운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주고 미드 갔어야 됐다 그치? 갑자기 귀여우네? 아아악 음... 으흠 흠 흠 흠 으흠 흠 ㄷㄷ 흠 안될 지쳤네 희아나가 들어오면 다 죽어 희아나가 들어오면 다 죽어 희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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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오오 .오켓 자리 아 나 이것도 있지? 나 이거 왜 안쓰지 자꾸? 흠흠 아 이게 아닌데 이건데? 흠흠 또 분위기가 좋네? 이거 또 데려가서 죽여 흠흠 흠 F4 흠 흠 흠 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좋은데 넘어온다 저쪽은 키아나마 키아나랑 브랜드가 잘 크고 우리는 까다리나 잘 크고 뭐야 씨 우와 하 대꾸지마 대꾸지마 아 내 궁하고 미포 궁이 뻘로 나가서 그래 그거 아니었으면 이겼어 한명 따이고 시작해야 돼 근데 넌 더 놀라운 건데 미포랑 나랑 같은 각을 봤다는 거야 미포랑 나랑 같은 각을 보고 동시에 썼어 좀 이상한데다가 그러니까 호흡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 있어 원숭이 영어 미포랑 나랑 응? 얼얼해 젖었다 긁었어야 돼 긁었어야 돼 지명을 유지하세요 레온아 나 좀 지켜주면 안 되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더기다 이만 이만 시험 게임 시험 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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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룡 룡 룡 아 이거... 포탑이 파되떄 자 Himself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어느새 여기까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금 못했다 한파만 더 하자 빨리 끝났으니까 한파만 더 자 정산 하겠습니다 제가 이겼나요? 이번엔 뭐할까? 판테온 라인도 많이 해요? 3분 드리겠습니다 뭐가 불편해 이게 이렇게 있었냐? 루션 루션 3픽 5픽이 바텀이에요 3픽 5픽 바텀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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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샤코 마오카이 브라운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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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그럼 뼈방패 자 루시안도 있고 그죠 탄환 케이틀린도 있고 탄환이 3명 끝이지 뭐 이러면 어 3이자 3이자 얘도 그건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자 칙 칙 칙 칙 칙 솔라리, 융합 다 똑같네? 서포트 다 똑같아요? 솔라리, 융합 자, 침착하게 합시다 하나먹고 파이크 어디갔어? 파이크 탑이야? 빨리 밀자, 그러면 아, 나 왕을 먹어버렸네 굴고 왔나, 새끼양처럼 굴지 말고 제대로 차업하람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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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내 방패가 본땐 무기지 할게 없는데? 다 깔까? 저쪽은 힘들어 보이는데? 저쪽은 원거리라서 이거 받아먹는데 그죠? 할게 없어 돌아옴 돌아옴과 함께하면 뭘 안전하니 히힛 라인 땡기라고? 죽어봤어 아 이제 집 갔을 것 같은데? 막타만? 막타를 못먹는데? 오케이 일단 시키는대로 해 오! 다이브 무리하게 했나봐 오 잘하고 서로 싸우지만 언제나 같은편으로 만나기도 할꺼야 아 아 다이브왔네 다이브왕 근데 내가 할수없어 다이브왕 욕먹자 나 욕먹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아무리 무거운 몬도 진짜 열수했지 야씨 원딜 안 받네 뭐지? 이거 왜있지? 뭐지? 아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ㄷㄷ 아 내가 여기 의미가 없어 어 나 왜 썼지 저 올라오는지도 몰랐어 아 아 씨먹어버렸네 어떻게 팔아 ㅎ ㅋㅋ 너 나올지 궁금하군 하늘 먹고 티무랑 같이 다녀 싸미라 오케이 두 문은 늘 말씀하자 해배는 없다 사코 싹 아저씨 나가자 어 타베스 다스로 대신 아 궁을 너무 뻘러 썼어 아 궁을 너무 좋아 ㄷㄷ 이렇게 아껴 이렇게 아껴 이렇게 아껴 음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면 안됐나? 그거는? 총체적 난국이네 여기 조져네 전체적으로는 다 쳐발리네 전체적으로는 다 쳐발리네 희망이 있나요? 후아 흠 조 저 힘들것 같죠? 한번만 한번만 더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떠나오지 아 약올라 저는 많이 맞았네 사람한테 나섰이야 훗 제 열쇠 그거는 아름다운 차량이 이틀 탈락 속에 진지 부족하면 ㄷㄷ 여기 하나도 있었거든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마델은 안 타자. 야야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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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3이자만 지키면 되는데, 그치? 3이자만 지키면 되는데, 그치? 3이자만 지키면 되는데, 그치? 어머니, 컴퓨터 야, 도배됐어, 마드로 산들 여기까지 쥐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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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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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나 저술 왜 이렇게 느끼실지? 어어머어머어머어 샤미자 너무 깊은데? 파이크가 저 아래로 빠졌네? 이 보라움과 함께라면 뭘 안전하지? 자 근처에 있게 샤미자 집가게 샤미자 집가게 이것 forgive 에othing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구 다음에게 내일이 있다 3이자 사막 4이자 사막 카카오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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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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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위오 마자 거 россий어 아 진짜 이거 아 어디랑 다녀야 돼? 군대랑.. 얘 옆에 있으면 되지 아씨 그지같이 근데 왜 이기고 있지? 티모가 암살을 엄청 많이 잘했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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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킬 먹은 거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하고 얘는 그냥 대놓고 이상하게 하고 그치 아트 이상하게 무승부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무승부로 해야지. 섹시 맵시 팝 시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승부가 맞지 않아요? 25만 거신 분이에요. 승리에. 아 무승부가 맞아요? 오케이. 무승부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무승부로 할게요. 어? 잘못 눌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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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